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 그 표지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거룩이에요. 제가 어떨 때는 유니티라고 그러는데 유니티와 거룩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됨은 결국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하나됨이기 때문에 안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띄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훼손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아형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설교자는 앞에 있고 듣는 사람들이 삥 둘러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모양은 다르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으로 한 여인을 붙잡아서 확 끌고 들어왔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 중간으로 그냥 쫙 끌고 온 거죠. 계단이 올라오면 다 보이겠죠. 한 여인을 끌고 들어왔는데 어떤 여인이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들어왔어요. 여기 서기관들은 유대교는 크게 분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파. 바리세파가 있고 분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에센의 파. 우리 개신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가 있고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듯이 세 분파가 나뉘어 있어요. 그중에서 에센의 파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사두개파와 바리세파만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대부분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에요. 그다음에 여기 율법 선생님이라든가 라비라든가 여기 서기관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바리세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사람들은 바리세파 사람들과 그중에서 서기관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모세율법. 성경의 율법이 사회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역할도 하던 그런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늠하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으로 다 끌고 왔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쳐 죽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너무 많이 하세요. 요즘 우리 신명기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생생하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시 지난주. 하나님께서 살인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 우상숭배죄, 가늠죄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세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죠. 이 죄를 짓다가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 여인을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율법에 돌로쳐 죽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굳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올감해가지고 꼼짝없이 올감해서 죽이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므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올감해는 게 귀신입니다. 요새 올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으려고 딱 올감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꽉꽉꽉꽉 조여오죠. 무서운 거예요. 이 사회.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또 시 다르고 있는 사람들을 올감으로 법이라는 올감으로 올감해가지고 하여튼 콱콱콱 올감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설교할 때 항상 뭐라 가르치셨냐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자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요번에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끌고 왔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왔으니까 지금. 딱 끌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들고 들어왔어요. 자,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신 대로 죄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율법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되죠. 모세율법은 유대사회의 헌법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법이에요. 어기면 죽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 모든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돼.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올가미로 씌우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집중될 겁니다. 또 이 지금 가늠하다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겠죠. 왜? 예수님은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했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 순간.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계세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오늘 이 교회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인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랑과 거룩.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죄인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그죠? 사랑은 용서해야 되고 거룩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상충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랑도 훼손하지 않고 거룩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죄인들을.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막 재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대답해라. 올가마리 씌우려고 재촉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자리에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뭐라고 쓰셨을까.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다양한 추측의 해석. 추측이죠. 추론. 추론은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어떤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이랬을 것이다 하는 신학의원은 추론을 많이 해요. 우리가 연구할 때 뭐라고 했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 가장 제가 볼 때 가능성 있는 것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하는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로마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자기 입으로 발표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노트에다 씁니다. 판결 내용은. 사형이면 사형. 쓴 다음에 사형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판결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재판관으로서 땅에다 먼저 자기가 판결할 내용을 쓰신 거죠. 그걸 쓰셨다면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판결한 내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아마 7절 말씀일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니는 죄를 범하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대로 돌로치라 그랬어요. 돌로쳐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붙으셨습니다. 돌로쳐 죽이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돌로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돌을 먼저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땅의 모든 사법제도는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법제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법으로 공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사형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판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다 재판하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평생이 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는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죄를 그대로 내비려 두면 이 사회는 죄로 가득 찬 폭력과 죄가 난무한 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흠결이 있지만 인간들을 재판관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법을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기의 편견과 이념과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인기 있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 큰 심판을 받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법기관에 공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금 그 석유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인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 의인인 척하면서 아무 자비심도 없이 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인 척하면서 한 여인을 정지하고 있는 그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더 부끄러운 죄를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서기관도 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들. 위선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만 존경받고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처럼. 뒤에 가서는 엉망진창인 사람들. 과부의 가산을 약탈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도 이런 여인들과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의인인치 하면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여인을 정지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음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그때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유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재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기관으로 임명된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그 직위에서 공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신현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의 위치에 서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지에서 더 큰 죄를 마음으로 지으면서 어떤 사람이 실수에 대하여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어쩌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들뽀가 있는지 몰라요. 여인의 눈에 걸린 위치에는 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 자들이 자기들은 들키지 않았다고 몰래 죄를 행했다고 예수님이 볼 때는 위선자들인데 다 자기들은 고록한 척하면서 와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자기를 먼저 바라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저분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아윤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격도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시간에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격과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편에서 뭘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조금의 자비심도 없이 불쌍한 여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지금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히는 순간 뭐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심. 양심. 양심은 보이지 않죠. 우리 위의 암이 걸렸다. 그건 다 내시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을 잘라내 수술을 하면 됩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아요. 양심. 그런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이 양심이 망가지면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개몽주의 시대를 열었던 독일의 철학자 인마니엘 칸트는 항상 자기 인생에서 두 가지를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너무 신비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존재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가 신비하게 여긴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저렇게 죄만 짓고 악을 행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양심이라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율법, 윤리학책을 쓰지 않습니까. 실천위성기판이라는 윤리학책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있을까.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철학자가 아니라서 저도 부지하게 신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제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는 거.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톨 프랭클도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양심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양심은 원래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초월에서부터 온 것이다. 초월이 뭡니까.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죠.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초월이라고 그러고 궁극적인 존재라고 그러고 존재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자인 존재라고 그러고 가이스트라고 그러고 이데아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하지마.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안 해. 그런데 결국 다 그래. 하나님을 얘기해 다른 말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센서가 울립니다. 여러분 집에 화재경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연기가 싹 나면 어떻게 해요. 에잉 울리는 것처럼 이 양심이 울려요. 양심이.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요. 가책. 가책을 놨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하는데 그냥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죄 짓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내 양심이 울리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움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양심이라는 센서가 울려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게 울려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의 센서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반복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양심이 고장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양심이 망가져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그만 지어야 한다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디모델전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계속 죄를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담대하게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센서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다 망가져 있던 서기관과 파리세인들의 양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힐 때 그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지 아닌 체하고 있다가 위선자로 살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저기 있는 가늠한 여인과 별다를 거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이라는 센서가 울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갔죠. 돌아갔습니다. 슬그머니 도를 놓고 돌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센서가 더욱더 살아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민해져야 되느냐 양심이 사도바울처럼 조그만 죄악에도 괴로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죄인의 자아가 있는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육신의 소역에 져서 죄를 짓는다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7장에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적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 물론 죄를 적겠지만 우리에 비하겠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죄악에도 이 센서가 울려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누굴 조금만 미워해도 그 마음이 들기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센서가 울리니까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것처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양심적인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입새이는 그 바람이 보이나요? 느껴지지도 않는데 거기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센서가 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나요 나의 조그만 잘못에도 이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누구를 정지하지 못해요?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죄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첫째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돼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가늠죄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가늠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가늠죄를 범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가늠죄를 지은 여인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린 희망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해야 할 형벌은 당하신 형벌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당해야 할 형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의 어깨 위에 십자가에 있는 아들에게 다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제일 큰 복은 뭐냐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은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미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머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론 로마서 4장에서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아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여인이 둘러보니까 다 갔어요 조금 전까지도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보러 갔어요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히브리말로 바꾸면 야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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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의 하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늠죄라고 하더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그건 받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상담 심리학 책을 읽다가 한 여인에 관한 여성에 관한 상담 사례를 읽게 됐어요 이 여인은 근친산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친산간에 죄를 지었어요 성인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그러한 죄를 지은 혐오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도 나 같은 여자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평생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과 밖 공간론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치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 자는 그것과 동의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짓고 살던 옛사람 음란을 행하고 온갖 죄를 짓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함께 그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진의 바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잖아요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아연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 동네가 고동네고 다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기 왔는데 술 먹고 깡패주다고 개막라미하고 상계집을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거를 아휴 저것들 왜 왔지 저것들 뭐 하러 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안아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눈을 째려보지 말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면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나는 거룩하다고 저는 사람 왜 교회에 왔지 그건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과 소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인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의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냐 너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1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죄인들 살인자든 무슨 음란을 행한 자든 깡패든 다 오는 곳이에요 와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시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 된 생각만 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아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거룩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 아영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지만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인 교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사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으면서 함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옆에 회귀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사랑이니까 다 덮고 용서해야지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교회 죄가 골마 터지고 썩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할 만큼 죄를 지면 그 사람을 감싸주고 모른 채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버려두면 교회가 이게 일을 하겠다 그걸 알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찾아가서 내가 밥 사줄게 해서 만나셔서 아이고 성도님 한 집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일을 더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정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사랑으로 잘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괜히 귀찮은데 내가 이런 귀찮은 일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교회는 사랑인데 내가 괜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말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행동을 하면 교회에 명망이 있는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되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난수입사님 이런 분들이 되겠죠 구역장님들 혹은 기도 많이 하시면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두 번째 권고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말하고 교회가 교회 말해서 교회가 알게 된다는 건 단임 목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출교 우리 예수님은 교회는 사랑이니까 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으니까 교회에서 다 사랑이니까 그런가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죄악들이 공동체 안에 퍼져서 교회가 교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정도가 됐는데도 교회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방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죠 이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5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교회 안에 성도라 하는 자가 형제라 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쫓으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라 왜 그 사람 계속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의 목적은 두 가지에요 두 가지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룩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누룩 조금만 넣어도 좀 있으면 밀가루가 확 부풀러오르고 다 변하잖아요 죄악의 작은 누룩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진다 이상하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죄가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금방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적은 누룩을 빨리 떼내야 돼요 밀가루에서 교회에서 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 거룩성을 훼손하는 교회가 돼요 거룩성을 훼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출교의 목적은 뭐냐 이 악을 행한 사람이 회귀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 양심의 센서도 망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 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출교를 시켰다는 것은 구원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지겠죠 충격을 받겠죠 깜짝 놀라겠죠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고름도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교를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래요 사탄에게 출교해라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치리를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를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치리를 받아 충격을 받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회개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한 2세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죄 용서할 때도 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이런 교회 안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만 다시 공동체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3세기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순결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다음 통망이 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에 자유를 준다음부터 교회 안에 의지에 진짜 다 들어오면서 그 안에 막 죄악이 관용하고 교회가 교회인지 뭔지 세상은 구별이 안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쫓아내면 그 사람이 두려움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건지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를 우리 교회법에서는 치리회라고 합니다 치리회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의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회예요 그 치리회입니다 단임 목사는 그 당회의 책임자예요 당회장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단임 목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거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당회장으로서의 목사는 재판의 수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공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공법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가끔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인데 나랑 가까이 밥도 먹는 사람인데 잘못을 했어 내가 친한 사람인데 그냥 덮읍시다 그렇게 하면 그 장로 지고 사임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랑 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당회가 모여서 죄를 다스릴 때는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공의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책마하고 있어요 그들을 당장 내쫓으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공의의 정당한 권증이 잘 행해지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우리 아영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 안 받고 그 사랑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동시에 거룩한 교회가 돼서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생겨나는 모든 악행들을 공의의 정당한 권증을 통하여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